안녕하세요. 위미쌤입니다. 오늘은 태엽의 레인이라는 노래를 악보를 띄워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제가 송폼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성은 인트로, 그리고 벌스, 그리고 코러스, 그리고 인털루드, 그 다음에 벌스, 그리고 다시 코러스, 그 다음에 브릿지가 나와요. 브릿지, 그 다음에 다시 코러스, 그리고 아웃트로, 이렇게 아홉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인트로가 따가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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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마디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리듬이 쿵쿵따, 쿵쿵따, 짓따, 쿵따, 쿵따, 아, 발은 쿵쿵 쉬고 쿵쿵 쉬고 이거고 손은 치, 치, 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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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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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치, 따, 치, 따, 치, 따, 치, 따, 치, 이거입니다. 발 같이 들어가면 쿵쿵따, 짓따, 쿵따, 쿵따, 치, 이거고요. 계속 이건데 중간중간에 피린이 있어요. 피린이 쿵쿵따, 칫, 따, 쿵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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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쿵쿵따, 쿵따,. 뭐야 아 죄송해요. 다시 쿵쿵따, 칫, 따, 쿵따, 다, 다, 다. 쿵쿵따, 칫, 따, 얼, 엘, 얼, 엘, 얼, 엘, 얼. 그 다음 피리는 쿵쿵따 짓따 빰빰빰빰빰빰빰 발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뚱따 아니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털루드가 쿵쿵따 따라라 쿵따 쉬고 쿵쿵따 따라라라 따 쉬고 쿵따 따라라라 따 쉬고 쿵따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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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러니까 4마디를 2번 하니까 총 8마디예요. 8마디 이게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브릿지가 쿵쿵쿵따 쿵쿵쿵따 라라라라 쿵쿵쿵쿵따 라라라라라라 여기가 하나, 둘, 셋, 따라따라 원이에나, 투이에나, 쓰리이에나, 포이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신발 중요한 건 아웃트로에서 인털루드랑 똑같은데 인털루드에서는 쉬웠는데 쿵쿵따따라 쿵따 이렇게 하고 쉬웠는데 마지막 아웃트로에서는 쿵쿵따따라 쿵따 따라따라 이렇게 피린을 주셔야 해요 설명이 길었지만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 포기한 채 잠든 네 하늘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날 복선에 닿았다고 복부에 닿았다고 그저 힘없는 노랜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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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г appeal 그저 힘없는 목선에 닿았다고 그저 힘없는 자 realiz majestic 그저 힘없는 hope 복선에 닿았다고 복선에 닿았다고 복선에 닿았고 testify 주제방 불 신청한 신청한 예를들 installation 제i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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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